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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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우리가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총정리 들어갈게요. 총정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운 것들이 지금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어느 날 속담인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수학 지금 처음 배웠잖아요. 되게 어려운 문제에 난간에 복잡했을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지속적인 생각 앞에서는 그 어려운 문제가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도 지속적인 생각의 공격을 버텨내지 못한다. 라틴 속담입니다. 여러분이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어떤 힘든 상황도 지속적인 생각 그냥 끊임없는 생각 그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끊임없는 호기심 앞에서는 무너진다고 합니다. 이게 라틴 속담입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번 한 번 한 거 좀 헷갈렸죠? 총정리 해볼게요. 그리고 또 복습 해볼게요.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지속적인 공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